네, 장관님. 방금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다시 봐도 과정과 절차의 문제를 확인했다, 문체부에서. 이에 특혜로 확인이 마저 된다면 회장 연인 금지 및 처분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맞죠? 저희가 할 수는 없죠. 네, 과정과 절차가 공정의 핵심이라는 거에 동의하실 거죠? 그러면 제 ppt 세 번째 볼게요.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ppt 볼게요. 여기에 보자면 이때 재단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청 훈령 제607호가 있었어요. 이걸 제가 뒤져봤습니다. 11조에 따르면 청와대 장소 사용 승인은 행사 2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행사가 2023년 10월 31일이니까 20일 전이면 10월 11일까지 완비되어야 됩니다. 이게 공정과 절차라는 데 동의하시죠? 그런데 신청 제출 서류도 한번 봤어요. 장소 사용 계획서,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서 약서,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장소 사용 승인은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장이 5일 전까지 허가 여부를 회신해 줘야 됩니다. 이거 제가 다 규정과 절차를 확인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다른 자료 아니에요. 그런데 ktv가 문체부 청와대 관리 활용기획과의 공문을 발송한 건 10월 11일이 아니라 10월 26일입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보겠습니다. 지금 보입니다. 문제는 이 공문에 일단 이거 절차가 맞냐는 거에서 동의하세요. 절차 맞나요? 10월 11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26일 날 보냈어요. 5일 전에. 맞췄어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내규나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요. 이거 절차 위반입니다. 더 문제는 이 공문에 참석자로 대통령 내외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10월 3일 이번에 장관께서 내신 문체부 보도 설명 자료를 봤더니 방송 녹화 현장 중간에 잠시 경력차 방문해서 몰랐다라고 아까 김재원 의원 질문에도 또 몰랐다라고 질문에 답하셨는데 이 서류만 봐도 대통령 내외라고 돼 있거든요. 이 해명과 전면 표시 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아마 이 ktv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만든 걸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에 대통령 내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게 과거 서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초청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만든 거죠. 지금 이거는. 이걸 승인해줬다니까요. 승인해준 게 바로 문체부 소관입니다. 심지어 신청은 10월 31일 날 하루만 했어요. 하루만. 여기 보세요. 10월 31일 날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신청에 대한 허가를 10월 30일, 31일 이틀로 내줬습니다. 문체부에서. 신청은 하루에 했는데 이틀 허가해줬다니까요. 그런데 신청하지도 않은 날짜까지 허락을 했다면 미신청된 사유를 허락한 사유서, 신청 변경서. 대학에서 학생들이 수강신청 변경만 하려고 해도 신청 변경서 있어야 되거든요. 날짜. 이틀로 허가를 냈는데 신청 변경서 자료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네, 네. 그건 확인해서. 당연히 여기는 축구협회 아니니까.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가 신청하지 않습니까? 자료 다 있겠죠? 네, 네. 하루 신청했는데 이틀을 내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거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발송하신 보도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허위이거나 잘못됐거나 무능하십니다. 여사님 이름만 들어가면 프리패스인데 아까 신청서도 제가 내야 되는 것들을 다 나열해 드렸죠. 그런데 간단 개요만 냈어요. 첫 번째 서류 미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이든 여사든 대학생이든 서류 절차 과정 있으면 똑같이 내야 돼요. 그런데 왜 이거 하나의 공문만 딱 내서 서류 미비입니다. 첫 번째. 이런 걸 두고 지금 우리가 특권층 유흥이다. 공공제를 사유화한 거 아니냐. 절차는 모두 위반하고 프리패스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공정성 위반. 왕정 정치의 아주 귀한 같아요. 마지막 제 PPT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왕위 남자에서 연상군과 그 부부가 남사당태를 불러서 혼자 독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연상하는 거예요. 왜 같이 누려야 될 문화유산을 혼자 독단적으로 독점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문체부의 이틀 사용 허가에 대한 일단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걸 몰라보려고 할 수 없고요. 대통령 부부가 그러면 참가자로 여기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 모두 빠지고 대통령 부부도 아니라 김건희 여자만 혼자 단독 관람을 하게 된 이 과정에 대한 설명도 문체부가 해야 됩니다. 그 서류 받고 허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 받은 거에 대해서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절차적인 해명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청와대 재단 관련해서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더 울어보겠습니다. 2024년 내산 300억이에요. 개방 전에는 어느 정도였냐고 기사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7억에서 65억 사이니까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관리비용이 심지어 전년 대비해서는 46%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늘렸느냐라고 이유를 봤더니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방문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때문에 46% 더 높여서 300억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다음 PPT에 보여주세요. 형편없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청와대 재단 저희가 나중앙에 빠졌다라고 청와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게 맞나요? 아마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은 그거를 검증으로 벨링하고 낡은 부분 고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났고요. 재단 이사장 임명하셨잖아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 질문까지 하고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할 텐데요. 청와대 재단 관리에 있어서 정관을 또 봤어요. 저는 정관만 더 주십시오. 청와대 관람을 위한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 1번 2번 청와대 일원 정비 및 관리 3번 평일시설 확충 4번 문화예술 사업 5번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청와대 재단이 직접 막지 않고 위탁 주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위탁 좋습니다. 재단 왜 세웠습니까? 전부 위탁 줬고요. 심지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이라는 꽤나 전문성이 필요한 것까지 재단이 안 맞고 죄다 위탁을 줬습니다. 오늘 나오지 않은 재단 이사장도 있는데 이분이 전부 위탁 맡길 정도면 이사장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재단은 이사장하고 아마 이사 몇 분 밖에 없고요. 실제로 관리하는 직원들만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그나마 용역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재단 왜 만들었을까요? 실제로서는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보완이 되고 정리되면 아마 그런 부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